중앙일보에서 이런 아주 기사를 잘 썼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죠. 정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보험사는 죽어도 못 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돌려줄 수 없다. 그럼 뭐 버티면 되나요? 황 모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한문철TV에. 황 모 씨는 소리엘 님입니다. 소리엘 님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상권 682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가 소개하면서. 소리엘 님이 안 주셨으면 저도 여기 관심이 안 가졌습니다. 무조건 되고 자기부담금은 내가 100% 잘못하지 않는 한 내 단독사고가 아닌 한 상대 보험사가 있으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내 거 우선이다, 노타치다. 그리고 1년에 최소한 보험사들이 끌고 가는 게 2천억 원 이상이다. 최소한 2천억 원 이상이다. 그런데 보험업계는 자기부담금으로 인해서 4,5%의 보험료 할인으로 받고 있다? 아니, 이거는 어차피 나 혼자 단독사고일 때 해당되는 거죠. 보험사는 할인 혜택과 무관하게 이거 누가 손해인데요? 자, 여러분. 자기부담금 포기하자 폐지하면 누가 손해일까? 투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가문가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피해지를 검토 중이다. 시작! 100%네요. 보험사는 무조건 손해예요. 왜냐하면 사이드미러 10만 원, 범퍼 20만 원 다 보험사가 해 줘야 돼요. 엄청 손해해 봐요, 보험사가. 자체보험료 4,5%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요? 그거 할인료, 자체보험금이 보통 한 30만 원 되나요? 30만 원, 한 30만 원 될 거예요. 절반이 자체보험이에요, 대체로. 그럼 30만 원 4%, 355%, 342%. 1년에 1만 5천 원 우리는 더 내고 보험사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다 해 주면 누가 손해인데요? 아이고, 멍청한 아이고, 참나. 그래, 마음대로 해, 그래, 폐지해. 누가 자기 부담금 누가 하고 싶대요? 한 번 또 해 볼게요. 자기 부담금을 많이 정할수록 보험료가 쌓았다. 자체보험료죠.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았다. 여러분은 얼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하겠습니까? 20만 원, 최소가 20만 원이냐? 2, 30만 원, 3, 40만 원, 4, 50만 원.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싸져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 나 50만 원 낼게. 자기부담금 50만 원 내고 보험료 싸게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당연하지, 20만 원 하지. 그러니까 2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연간 자체보험료. 한 1, 2만 원 더 내고 자기부담금 없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 4차 보험료 1, 2만 원 더 내고 연간 자기부담금을 선택한다. 자, 이 보험료 싸게 내기 위해 자기부담금 있는 걸 선택하겠다. 즉, 자기부담금 없으면 1년에 한 1, 2만 원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난 보험료를 더 싸게 낼 거야. 1, 2만 원 비싸. 그래서 자기부담금 있는 걸 선택하겠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험 조건 펴보세요. 1년에 자체보험료가 보통 한 30만 원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차가 비싸면 더 많이 내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자체보험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연간에. 그러면 4% 하면 4, 30이죠. 그러면 연간에 1, 2만 원 투표해 봅니다. 이거는 100명 안 가겠습니다. 아, 이거 누가 손했는데 멍청한 보험사들. 자, 그럼 100명으로.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1, 2만 원 더 내고 모두 다 보험 처리, 모두 다. 연간 1, 2만 원 더 내고 모두 다 보험 처리, 전액 보험 처리. 이거는 전액 보험 처리예요. 여기는 20만 원은 내가 내고 내가 내고 그 이상 초과되는 것. 되는 것만 멍청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투표 시작! 20만 원 내가 내고 보험료 조금 싼 거 선택하는 분들 계시네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보험 처리해야죠. 1년에 한 1, 2만 원 더 내고요. 여러분, 한번 보험증권 이렇게 펴보세요. 그럼 내 자체보험료가 얼마인지 1년에. 그거 4 내지 5%라는 거예요. 1년에 한 1, 2만 원 더 내고 내 차 언제든지 고치면 그게 최고죠. 보험사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딱 가리면 이 가까우면 가리지만 멀리 있으면 안 가려져요. 아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손바닥이 큰가? 보험료 1, 2만 원 싸자고. 아니, 자기보단 거 없이 전에 다 보험 처리가 났죠. 지금 모든 보험 소비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제발 금융감독원하고 보험업계들 자기보단 거 없게 좀 해 주세요, 제발. 제발, please, please, please. 발음이 안 좋네? please. 보험료 1년에 한 1, 2만 원 더 받고 자기보단 거 없애주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보세요, 98%는 자기보단 거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단 거 내서 4, 5% 싸게 해 주지 말고 자기보단 거 없애고 그래, 1년에 한 1, 2만 원 더 받아가라. 아, 도대체 왜? 누구 협박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대보험 판결은? 대보험 판결은 화재보험에 대한 것이다? 참나, 아이고... 대보험 판결... 682조는 화재보험과 자동차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73건에 항수진 판결을 갖다가 부채질까지 했었는데요. 잠깐 찾았는데 73개를 찾았어. 이게 재판부가 다 달라, 다 달라. 서울중앙 7부, 서울중앙 2부, 서울중앙 9부, 서울중앙 10부, 서울중앙 11부. 이거 다 부채질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그 판서들은 전부 또라이들인가요? 왜 화재보험을 갖다가 자동차본대 갖다 끌었어? 다 또라이들이에요? 우와, 대한민국 부장판사들 중에 또라이부장들이 참 많네. 보험법을 존경하는 고위 교수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향후 판리평소 통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렇죠. 보험법 교수단한테 딱 드리는 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안 해 봤잖아요. 저는 소리엘 님 사건 때문에 해 봤잖아요. 아니, 교수가 잘 알아요, 변호사가 잘 알아요. 변호사가 더 잘 알지. 정답 정해져 있잖아요, 2번이죠. 이걸 어떻게 저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소리엘 님 사건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달했잖아요, 통달. 통닭했잖아요, 통닭. 소리엘 님 사건 때문에 완전 통닭한 한문철 변호사. 만약에 제가 틀린다고 하면 MBC 기자는, KBS 기자는 또 KBS 2분이나 오셨어요? 중앙일보 기자는 바보들이에요, 기자들이? 무조건 제가 옳아요, 100% 옳아요.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기자분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쪽 입장을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나요? 한 변호사 주장대로 자기 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고 물어줘야 하는 게 맞다면. 맞지요, 뭘 맞다면이야. 맞지, 맞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과실이 100% 사고가 아닌 한. 그렇지, 내 잘못이 100%가 아닌 한. 즉 단독사고나 내 잘못 100% 자기부담금 돌려받게 된다. 전부 다 돌려받느냐? 아니면 내 잘못이 커서 90% 그러면 조금 한 번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가 존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거 없어요, 아까 98% 나왔잖아. 대형 법무원의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증. 돈 많은데 거기다 몇 천만 원, 몇 억 주고 해서 한번 해 봐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진행해? 뭘 대법원 가, 그게. 뭘 대법원을 가요. 대법원 가면 무조건 깨지지. 저런 업체 판결이 있는데. 대형 로펌에서는 어차피 보험에서 돈 싸다 주니까 좋겠네. 한 변호사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대형 로펌에 자문료 매도 받으세요, 괜찮아요. 눈 먼 돈이니까. 또 동네 변호사 조드로. 아유, 한 건에 30만 원씩 받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근거함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제도인 만큼. 무슨 다수의 아까 98%는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아유, 폐지하세요. 보험약관을 개정해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한다? 보험약관 개정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험약관에다가 자기부담금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보험사에 양도해 주십시오. 본인의 권리를 포기해 주십시오.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들은 사인하죠, 바보들은. 그런데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우리 보험사의 관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을 20% 내야 됩니다. 또는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 나머지만 우리 보험사에 대줍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례배사 총권을 우리 보험사에다 양도하셔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가입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요. 그러면 그거 보험사들에게 담합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정거래회로 얘기하고서 보험사는 그냥 몇천억 과징금 물기에 제가 할 겁니다.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 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거예요. 100% 정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금감원이 버텨요. 보험 관련 사건에서 금감원과 법원 어디가 더 셀까? 1, 보험은 역시 금감원. 2, 민사소송은 당연히 법원 판단이 우선이지. 보험 관련 사건, 이게 결국 민사소송이죠, 민사. 돈 달라는 거니까요. 민사쟁송이라고 할게요. 민사와 관련해 돈에 대한 다툼을 민사쟁송이라고 합니다. 금감원과 법원 어디가 더 셀까? 이런 바보 같은 투표를 해 보고 투표 시작! 약관을 고치든 말든 그건 나중이고 돈 줄 건 줘야지. 왜 금감원이 나서 못 주게 해요? 보험사들이 금감원에서 아직까지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준다. 이러고 있잖아요. 금감원에서 자동처분 관련된 그 부서를 폐지하라고 이럴 때 국민청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을 우습게 하는 저런 금감원에 대해서.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사가 나쁜 게 아니라 금감원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 전환에 판결 그 자체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알려줘도 우기고 버티라고 그러고. 이런 바보 같은 투표를 한다는 자체가 짜증납니다. 짜증나. 법원이 뭘 소송하고 있어? 깨지고 100%인데. 지금 보험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소송하고 있다.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보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소송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어느 법원에, 어느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지 사건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뭘 소송을 해, 뭘 소송을 해. 그런데 금감원은 금감원에서 보험 관련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하느라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한참 합니다. 서류들이 몇 백 페이지, 몇 천 페이지 돼요. 그러다가 금감원, 싫어. 소송 가면 몇 천 페이지 되는 거 다 휴지 조각됩니다. 이면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금감원은 자기가 조정한 거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실래요? 예스! 그러면 그것이 법원의 확정 방향과 똑같아요. 그런데 언어 쪽에서 싫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대형 보험사들, 생명 보험사들. 보험금 주라고 하더라도 싫다고 그러면 금감원에서 결정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휴지 조각되잖아요. 휴지 조각되는 거예요,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그래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관이에요. 금융감독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은행, 증권에서 보험사에서 돈 모아서 월급 주는 거예요. 무자본 특수법인이에요. 아무리 보험에서 월급을 거기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은 똑바로 해야죠. 입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말은 똑바로 나와야죠. 금감원이 이대로 가다가도 금감원의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 버텨라, 버텨라. 보험사의 일탈을 부추기는 그런 금감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잘해 왔는데 왜 마지막에 똥보를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이 대한민국 법원을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대법원 전환합체 판결에서 2015년도에 이미 정리가 됐고 그리고 판사들도 일부 몰라서 2015년, 2016년에는 조금 헤매는 판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201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완벽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싹 끝났어요. 그런데 왜 똥보를 차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감원하고 보험사들은. 아니, 선수들은 제대로 하고 싶어도 감독이 계속 똥보를 차라고 시키는 거예요. 금감원이 보험사의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감독 잘못만 나왔고 보험사도 그냥... 감독이 더 나쁜 거예요. 선수가 더 나쁜 거예요. 선수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주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이럴 때요. 아, 이럴 때 어느 보험사인가. 우리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그 보험사는 와, 인기 높아질 거예요. 보험사에서 판단해야죠. 금감원에서 버티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도를 걷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틀리게, 틀리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금융감독원 말을 안 듣고 우리는 우리 보험사와 관련된 자부담금은, 자기부담금은 다 지급하겠습니다. 거기 금방 점유율 높아져요. 다 갈아타요. 아니, 어느 보험사가 나서 보세요. 아, 그런 보험사 있으면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한문철TV에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사는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보험사가 양심선언. 금감원이 틀렸고 한문철 변호사가 옳다. 하면서 자기 부담금 인정하고 돌려준다면 그 보험사로 갈아탈 마음 있나요? 여태까지는 보험사는 다 똑같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로 나는 그 보험사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보험사를 갈아탈 마음이 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런 투표까지... 투표! 시작! 아니, 어떤 보험사가 빨리 양심선언을 하세요. 한 변호사가 옳다! 옳다! 금감원이 틀렸다! 그렇다고 금감원에서 나중에 거기다가 너 왜 우리 금감원 우습게 봤어? 그래서 나중에 골탕을 먹겠어? 뭐 하겠어요? 아니, 금감원이 틀린 걸 가르치는데. 아니, 이럴 때 옥석을 가려야죠, 옥석을. 아니, 어느 보험사가 먼저 빨리 손 들고 우리는 인정한다고 해 보세요. 그럼 그 보험사는 금방 내 역시, 역시. 고객은 우선 생각하는. 고객이 우선이죠. 지금 보험사 직원들 보고 있죠? 빨리 내일 아침에 회의할 때 빨리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First mover. 2등은 의미가 없어요. 보험사 하면 광고 많이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하자. 보험사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어느 보험사인가가 양심 선언. 금감원이 틀렸다. 한 변호사가 옳다. 그러면서 자기 부담금 인정한다. 받았던 거 있으면 돌려주고. 전부 다 받았던 거 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보험사끼리. 전부 다 상대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 줬어요. 우리 보험사가 돌려줘야 돼요. 그거 돌려주면 얼마 될까요? 전체 점유율이 20%라고 하면 한 400억 되겠죠. 400억 신청 들어오면 다 준다. 그러면 거기는 400억이 아니라 4천억 플러스 될 겁니다. 4천억. 그리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보험사는 준대더라. 오, 그래? 거기는 양심적이네. 나 그럼 나중에 그 보험사를 갈아탈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아주 최고의 광고예요. 최고의 홍보예요. 빨리 어느 보험사든지 먼저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그게 뉴스거리입니다. 그럼 그 보험사에서 당장 어차피 나갈 돈이에요. 어차피 줘야 돼요. 아니, 버틴다고 안 주고도 되겠어요?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줄 거 깔끔하게 주고. 괜히 소송해서 소송 비용까지 주면 두 배 이상 줘야 되는데. 깔끔한 기준으로 딱 주고. 그리고 다른 모든 고객들한테 믿음직한 보험사. 과연 그 보험사가 어딜까요? 아니면 계속 버틸까요? 보험사끼리 야, 너만... 그러면서 어떤 보험사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딱 자백 신고하면 거기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첫째가 회사의 이익이 첫째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줄 거 어차피 줘야 돼요. 매만큼 주지 말고 깔끔하게 먼저 주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미지 높이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은 편을 들겠습니까? 금감은 눈치, 금감은 잘못된 그늘 아래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니면 광명 찾아와. 밝은 세상으로 나올 것입니까? 선택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멋진 얘기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모든 보험사들이 다 빨리... 다 같이, 다 같이... 네,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제도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버틴다고 되겠습니까? 요새 민식이법 관련돼서 우선 운전자 보험들 새로 만들고 그런 보험사들이 그러잖아요. 최소한 운전자 보험들 한 대로 몰릴 거예요. 그 보험사에서 하면 난 믿는다 하면서. 자동차 보험 1년 이따 갈아타야 되니까 좀 기다리더라도. 새로 보험 가입할 때는 그 보험사로 가도록 돼 있어요. 빨리 보험사들 회의하세요. 어떤 보험사든지 먼저 하면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홍보가 아니라 역시 그 보험사는 제대로 뭘 안 해요. 그렇죠, 다른 보험사들은 왜 안 할 거예요? 홍보가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